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아까의 그 분노를 레더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가로나 세로 나오겄지. 펑커링 할 거야, 나. 아까의 분노를... 악당이 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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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조일장 선수가 진짜 엄청나게 막 운영을 잘하지 않는 이상 이 경기는 방어만 하면 이깁니다. 이제 제가 부탈만 막으면 돼요. 부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린이야. 발업이 아직 안됐네. 발업이 저렇게 안되면 사실 뭐 마린매딕 압박 가도 돼요. 또 압박 받는 거야. 썬컨 하나 더 지어야 돼. 썬컨 하나 더 지어야 돼요. 가난해서 무탈이 안떠요. 몇 개 안떠. 떠봤자 몇 개 안돼요. 이런 거는 사실 수만 게임하고 감각으로 익혀야 되긴 하는데 썬컨 떠지죠. 무탈 안떠요. 무탈이 뜰 수가 없어. 무탈이 뜰 수가 없어. 여기 좀 있어. 겁을 좀 주는 거야. 마린 세 개로 스티팩 소리 질려주고 지금 드론 나오잖아. 방금 마린 세 개로 스티팩 먹었더니 쫄아가지고 세뻤지는거 봤죠? 저렇게 된다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무탈만 막아주면 돼요. 또 다시 빼줘. 다시 빼주고 또 또 한부대 되면 마린이 한부대 되면 또 저는 나가요. 왜냐 뮤탈을 뮤탈이 돌아오게 만들려고. 터렛을 조금 짓고 성큰 세 개 정도면 저글링 없으면 뚫을 수 있거든요. 쓰리 메딕이면 뮤탈이 못 와요. 제 기지로 쉽게 못 와. 성큰 하나 더 줘야 돼. 올려면. 그래서 저는 터렛을 별로 안 지웠어도 돼요. 별로 무섭지가 않아. 못 와요. 그쵸? 못 오죠? 여기서 그냥 시간 또 벌면서. 여기서 그냥 시간 또 벌면서. 여기서 그냥 시간 또 벌면서. 네. 이제 조금씩 더 지워주고. 이제 조금씩 더 지워주고. 이제 마린이 다 잡힐 것 같으면 터렛을 지어줘요. 이렇게. 이제 지어도 안 늦어요.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오오. 이쪽에 세 개. 배럭스 있는데 또 세 개. 상대방을 지금 무지하게 가려네요. 무지하게. 오 투메딕 거의 그냥. 버려도 돼. 버려도 돼. 버려도 돼요. 게임은 이미 기울었어요. 서플 하나 버려요. 그냥. 무리하게 막. 막다가 마린. 퍼트롤에 잘라먹히는 것보다. 화끈하게 그냥. 버려버려버려. 부수라 그래. 상관없어요. 맞아. 그래. 상탈을 쯤 되면 압박을 느껴요. 정자. 여기 상탈을 해시면 그냥 무시했는데. 다시 상탈해. 유지. 저거. 저거밖에 없어요. 무탈밖에 없어. 저 이제 천천히 뱃을 띄우면 이기는거야. 저 이제 천천히 뱃을 띄우면 이기는거야. 우려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렇지마. 다 엄청 가난하죠? 막으면 이기는거야. 먹어봤자 이런데. 멀티도 없을거에요. 이제 지지 타이밍이야 이제. 지지 타이밍. 지지 타이밍. 지지 타이밍. 지지 쳐도 돼요. 지지 타이밍. 지지 타이밍. 지지 타이밍. 지지 타이밍. 지지 타이밍. 쿨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지면 돼. 쿨하게 뭐. 터트리라고 그래. 괜히 저거 구하러 가다가 뭐. 하나쯤 치고. 터지면 터지는거고 아 또 지면 되니까 사실 살리는게 더 좋긴한데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개그친거에요 좀 뭐 뛰어서 살리면 더 낫긴 낫죠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이제 배설 떴죠 이제 게임 끝난거지 어떻게 이게 몰래 멀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온니무탈이네 온니무탈 앞마당 본진 버려 본진 버려 본진 버려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많아 왜이렇게 많아 여러분 당황하지마요 당황하지마 여기서 마린 뽑으면 돼요 마린 데리고 오면 돼요 서플 고치고 어? 어? 이겼어 길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지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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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엄청나게 짜냈네 지지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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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는거야 여유있게 플레이해요 여러분들 여유있게 여러분 저거 약간 개그에요 임산보다 노약자 따라할 수 없어요 약간 개그 어 이렇게 이기는거지 뭐 따라하는 분 없겠죠? 따라하는 분